빌리즈 시티 빌리즈 빌리즈 주의치도 빌리즈의 예수도로 맹그로브가 울창한 카리브의 연안의 저지에 위치하며 함석으로 지붕을 인 고상식 묵조가옥이 이체를 이루고 있다. 17세기의 묵재 채취를 위하여 건너온 영국인에 의하여 개발된 곳이다. 주요 산업은 코코야자, 바나나, 쌀감귤류 등이 집산되는 외에 마호가니 체제, 업 등이 활발한 무역 중심지를 이룬다. 이곳은 위치상 예로부터 허리케인과 홍수의 피해를 자주 받아왔기 때문에 1972년 내륙으로 80km 떨어진 대지상에 신도시 벨모판을 건설하여 주도를 이전했다. 자치룡의 명칭은 1973년 빌리즈로 계칭되었다. 구성,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성,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